시청자 binge 벗어드려요? Can I take off my mask? 올 블랙은 아니고요 미알의 세트예요 돌청인데 요즘엔 너무 옷이 없어서 여러분 만날 일이 없잖아요 나 그래서 맨날 츄링 입고 다녀요 오늘은 너무 츄링 입고 돌아다니면 좀 그래서 오늘 되게 잘생겼대 물 마시면서 석선을 보여주는 게 아니라요 이것도 봐야 돼서 그런 거야 석선을 그렇게 의도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5회 금지 어제 아시 딱딱한 복숭아냐 말랑말랑한 복숭아 저는 딱딱한 복숭아는 취급 안 합니다 여러분 무조건 전 말복입니다 저는 민트 초코와 딱복을 취급하지 않습니다 저는 부먹을 취급하지 않아요 하와이안 피자는 저는 먹어요 나 그거는 먹어요 여러분 저긴 안 해야지 상영아 나 너 때문에 심장 뛰어라고 하시는데 심장이 뛰는 게 정상입니다 저 때문에 심장이 멎지 않아서 다행이네요 덕질 처음 때 헤어나올 수가 없어 다들 너무 귀여워 왜 이렇게 귀엽습니까 다 왜 이렇게 귀여워요 짧게 짧게 하려고 했어요 이거 들고 가야겠다 다행히도 다행히도 다행히도